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워토 이해철 팀장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은 리스와 장기렌트로 차량 구매 도움드리는 채널임을 알려드리면서 매일 올라오는 프로모션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차 4월 프로모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릴테니 원하시는 프로모션은 캡처에서 따로 봐주시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폭스바겐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봐도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제타의 경우 최대 11.3% 할인 받으셔서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시고 파사트는 보증연장 프로모션과 함께 최대 9.3% 할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로는 폭스바겐의 대표 세단 아테온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시 최대 21.2% 높은 할인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강추드리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티록과 투아렉 역시나 보증연장 프로모션 진행 중이며 투아렉 프리미엄 트림이 가장 높은 15.4% 할인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프입니다. 우선 소형 SUV, 매니게이드가 파격적인 할인 진행 중인데요. 600만원이 넘는 할인으로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서 강추드리는 차량입니다. 또한 상위 트림의 경우에는 보증연장 프로모션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로키입니다. 중형 SUV로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인데요. 최대 17%에 달하는 850만원 가량 할인 받아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역시나 이번 영상에서 강추드리는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보통 폭스바겐 티구안의 비교 대상으로 많이들 문의주시는데요. 현재 20%에 달하는 파격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지프의 베스트셀러 랭글러와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랭글러의 경우 전 트림 동일하게 10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글래디에이터는 비공식 프로모션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브랜드는 푸조입니다. 우선 세단 라인업을 살펴볼텐데 308과 508 두 차량 전체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SUV 차량들의 프로모션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2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까지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시트로잉입니다. 비교적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은 프랑스 브랜드지만 세련되면서 독보적인 디자인과 가성비 높은 차량으로 유명하죠. 차량가격이 기본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8%에서 최대 14%대까지 준수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브랜드는 포드입니다. 야생마하면 떠오르는 차죠. 머스탱이 전 트림 100만원 할인 진행 중에 있고요. 포드하면 떠오르는 SUV 익스플로러가 기본 트림 250만원 외에 100만원 할인에 있습니다. 이외에 익스페디션과 레인저는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입니다. 노틸러스가 20년씩 소량 남은 재고에 한해서 600만원까지 할인 받아가실 수 있고요. 코세어와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만 10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차량들은 따로 공식 프로모션은 없지만 비공식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리스와 장기렌트 견적이나 프로모션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영상 속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